이 정책이 시장의 원리에서 시장이 이걸 보고 움직여주느냐 하면은 안 그렇거든요. 정책보다도 시장에 있는 수요 공급자들이 더 똑똑해요. 미리 하면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앞서가기 때문에 이게 안 먹힌다는 얘기가 걱정된다는 얘기죠. 정책이 돼서 대비를 또 하는군요. 역대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이번 정부에도 계속 그렇습니다. 미국 주택시장이 폭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아주 핵심적인 외부 충격이나 예를 들면 금융권 문제 저는 전쟁이나 이런 게 진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못 잡는다. 거기에 맞게 시장이 세팅됩니다. 그 현상은 잡을 수 있겠지만 시장은 다시 생물처럼 생물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재편된다. 모양을 계속 바꾸는군요. 이게 우리나라 땅땅이가 좁아서 어쩔 수 없어. 아니요 땅땅이 넓어요. 아니 한 번데 이게 집중돼서 그렇지 영양봉화 충성감은 굉장히 넓어요. 좁지는 않습니다. 부동산 분양권 매매 제한 이 정책이 시행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광역시 등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이제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 시까지로 강화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기존의 분양권을 받은 그 시기로부터 6개월뿐만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돼서 줍줍 쪽이라든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죠. 근데 이것도 뭐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팔월 이후부터의 그 분양 나오는 거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전에 이미 분양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서 그래서 그전에 또 이제 가격이 폭증한다라는. 팔월 전에 끝내 되니까 팔월 전에 이제 분양된 것들의 가격이 더 오르는 이게 더 비싸지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해서. 그런데 이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근데 일 년 안에 풀면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? 세금을 상대방에게 떠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방식으로 그 집값을 또 떠받친다라고 그러니까. 세금이 한 일억이다 그러면은 일억을 붙여서 아파트를 팔아버리니까.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. 전매하다 걸린 분 봤어요. 월급 내더라고. 세금 많이 내도 무조건 남은 장사니까 무조건 너도나도 다 이렇게 청량을 하시는 거네요.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제한을 하든 세금을 때리든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. 띄는 놈이야 나는 놈이 있는 곳이. 네. 박사님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신다면 맨 먼저 뭘 해야 돼요?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집값을 안 오르게 하는 거예요? 정답입니다. 와 진짜요? 그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잡다 보면은 항상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거든요. 백신이 나오면 또 그 백신을 능가하는 바이러스가 나오듯이 부동산 시장을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. 그러니까 정책이 이미 시장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겠다는 뜻이죠.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탁 집어서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저소득층 또는 뭐 차상위층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십만 가구를 공급해서 이 사람들 하겠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나머지 시장은 민간 주택시장은 알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효율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저렇게 하면 표가 안 돼. 표가 안 돼. 표가 안 돼. 우리 정부 개발시켜준다고 하고 좋은 거 들어간다고 해야 그 사람이 지지해 주거든요. 근데 진짜 반전이네요. 가만히 놔두면은 알아서 잡힌다.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가만히 둔다는 게 시장에 그대로 맡겨둔다는 건데 그냥 아무런 규제 없이 둬버리면 진짜. 아니요. 기본적인 규제는 두 대 자꾸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자꾸 손을 대거나 또 분양가 상한 이제 폐지했다가 놔뒀다가 폐지했다가 다시 또 뭐 규제했다가 이런 속은 찌그러하지 말라는 얘기죠. 긁어 구슬은 만들지 마라 이런 취지인 거 같아요. 나가려면 애초에 한 두 발짝 먼저 나가 있어라 뭐 이런 거.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. 그런 순간 난리 납니다. 난리 난 결정을 하려면 해야 됩니다. 그 책임을 지고서라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. 연락. 긁어 qué GCRI 구슬은 나를 든다. since